오늘은 오스트리안 오디오에서 나온 하이엑스 55 헤드폰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스피커 사러 갔을 때 같이 세트로 준 헤드폰인데 해외 사이트에서도 평이 꽤 좋더라고요. 오스트리안 오디오는 AKG 회사 스태프들이 나와서 2017년 설립한 거라고 하더라고요. 윤종신 씨 마이크로 유명한 오스트리안 오디오 헤드폰. 한번 동료들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뭔가 이렇게 딱 막아주는 그런 느낌은 좋다. 이렇게 딱. 메모리폼이래. 귀는 편한 것 같아. 좋은 것 같은데? 바꾸고 바꿔서 들어볼까? 멈추고. 얘가 이제 뭐지? 음질이 더 분리돼서 들린다. 얘가. 얘는 묶여서 들리고. 해상도가 얘가 훨씬 좋네. 그치. 이건 내 생각에 약간 감상용? 이건 좀 감상용이고. 얘는 조금 뭔가 일하기 좋을 것 같은데? 이거? 응. 오스트리안 오디오? 뭐 오스트리안 오디오? 어. 하이 엑스 55. 막 이런 뒤에 패드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얘는 이제 다 흩어져서 나오는데 얘 되게 선명하게 나오네. 응. 근데 감상하기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그치? 재밌지? 이렇게 막 베이스도 쳐주고. 근데 쟤는 약간 플랫하고 고해상도고. 어. 그런 거 같아.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그런 게 둘 다 들어가려면 힘든 것 같아. 그치. 얘는 중저가 약간 부원 느낌이고. 얘는 좀 뭐라 해야 되지? 밸런스가 조금 정리된 느낌? 아 그렇게 들려. 난 그렇게 들려. 그리고 얘가 같은 소리 볼륨일 거 아니야. 얘는 조금 더 크게 출력해주는 것 같아. 그거는 좋지. 더 크게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. 응. 그걸로도 뭐 믹스 작업을 하나 봐. 이거? 어. 재밌게 소리가 빡빡 찼고. 이거 약간 감상같은 감상하기 괜찮은 것 같고. 얘는 뭘. 저는 친구가 가져온 슈어 아이오닉 50과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아이오닉은 무선 블루투스도 돼서 하이엑스 55보다 몇만원 더 비싸더라고요. 객관적인 총평을 해드리자면 하이엑스 55는 정말 빛나는 해상도를 들을 수 있고요.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저음이 특징입니다. 약하다고 아예 로우가 잘린 듯한 느낌은 아니고요. 적당히 들릴 건 다 들립니다. 그리고 플랫한 소리 때문에 프로 작업자들 그리고 보컬들한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즐거운 음악 하시고요. 우리나라 예술가들 화이팅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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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